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용인들로 북적입니다. 이날은 이용인들의 풍요로운 일상을 위한 특별한 행사, 센터와 개림FS의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동권이 편치 않은데 이런 먹거리도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가득거든요. 이렇게 산복지경에 이렇게 또 귀한 후원을 해주셔서 센터에서 회원들과 같이 삼계탕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얘기하고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업에서 후원이 쉽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후원하시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기업은 식품회사로 센터 이용인들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거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제공하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지만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장애인들에게 공급하여 건강진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저는 달라이 없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협약과 더불어 김수연 대표는 이용인의 복날 건강을 위한 점심, 웅추삼계탕 200인분과 김치, 음악 공연을 준비해 건강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업의 관심과 나눔이 장애인의 일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진정한 장애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에 전북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전국 16개 지하체가 지원한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시는 국비 최대 240억 원을 확보했으며 뒤적화된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창업 및 취업의 헐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마중물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완성과 젊은 청년 농업인 유입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남원의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으로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 분야 발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저음방송 김영진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사전 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박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임실군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까지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임실군에 유의미한 출산율 향상과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박예슬입니다.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애니메이터 김혜숙 씨가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애니메이터의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순천 씨가 초청 강연을 마련한 건데요. 애니메이터로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낌없는 조언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 19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 초청 강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순천은 물론이고 광주, 부산, 천안, 나주, 무한 등 전국 각지에서 350명이 넘는 지망생들이 몰렸고 김혜숙 애니메이터는 글로벌 무대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김 애니메이터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픽사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 픽사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 환경 등 애니메이터 학생들에게 팁을 전수했는데 특히 좋은 애니메이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찰력, 꾸준함, 소통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영화, 광고, 미술, 책 모든 분야가 애니메이션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 다양하게 공부하라고 당부하며 해외, 스튜디오도 도전하라.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파트너들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영어 공부도 병행하고 후회 없이 시도하라는 진심어린 조언으로 학생들에게 확실한 동기를 심어줬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을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 콘텐츠로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산업 메카 순천을 만들기 위한 초석 마련의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주 씨입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지난 19일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인구정책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고 인구 문제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광양시민, 인구정책 전문가, 담당 부서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인구정책 유공자를 표창하고 광양엔 가족에라는 주제의 쇼폼 영상 공모작을 시상하며 당선작 3편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로 출생률 제고 방안,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청년이 머무르는 재미있는 광양, 여성·청년 유입·유지 방안, 신중년 사회공원 활동 확대 방안, 총기천 활성화 방안, 총 6개의 주제가 제시됐습니다. 토론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현황을 설명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토론이 끝난 후 각 주제마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구 문제 극복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